8장 그건 니 집합이 너무 크지 않냐? 똥아? diabetes mari Isaiah 맞습니다 사랑 불편함 뽀꿈아 아키부터 끼운다 지금 몇 시? 여자가 혼자서 이걸 조립할 땐 시간이 얼만큼 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거? 꼬끼가 하나 있는데? 어디있다 꼬끼가 하나 있는데? 꼬끼가 하나 있는데? 꼬끼가 하나 있는데? 꼬끼가 하나 있는데? 꼬끼를 끼워야 된다 꼬끼가 하나 있는데? 꼬끼가 하나. 꼬끼가 하나. 바퀴는 다 끼웠고 허버 제 2와 이걸 끼운다 끼웠어 그 다음에 3 아이고 얘인거 같지 아무래도 아이고 아이고 희태주야 엄마가 지금 그 영상이 뜬던데 휴태가 틀어서 좋잖아 왜 넘어가버렸어 희태가 틀어서 좋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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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태가 틀어서 좋지 희태가 틀어서 좋지 희태가 틀어서요 희태가 틀어서 오른쪽 왼쪽이 밖에 어떻게 해야지 희태야 아리 아 АллатРacer 백두 감사합니다 희태 고끼도 희태 희태 blueberry 안은 그만 하겠다 최대한 바깥으로 뽑은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했어 엄마가 지금 이거 열심히 보고 배우고 있어 여기까진 했어 이 손은 이제 땀나 왜 이렇게 이건 쉽게 하냐? 그래 이거 거기서 보여주면 내가 어느 쪽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를 보여줘야죠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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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무언서 아하하하하 오산아, 들어갑니다 오산아, 들어갑니다 잘 비켜주세요 잘 비켜주세요 이 자리에 올거야 곱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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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파슬리 가슴 가슴 마슴 가슴 아휴 가슴 이거가 있죠 방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oo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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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job.